오늘의 메뉴는 뭡니까? 오징어 오징어랑 삼겹살을 먹고 대패센터서 먹고 볶음 하려고 오늘은 메뉴가 뭡니까? 오징어 볶음이요 이거 먹을 겁니까? 오징어 살아있어? 썰어줍니다 네, 맞습니다 소주 한잔? 소주 한잔? 밥에 안 먹고? 소주에? 밥 볶아먹을까? 맛있겠다 그럴까? 소주에 먹고 다 볶아먹을까? 그래 볶아먹을까? 소주 한번 먹어볼까? 형 생각해 야 냉동실에 먹으려고 넣어먹을까? 너무 많아 아, 더 크다 이제 돼지버지 벗어내? 너무 되겠다 야 너? 어, 드세요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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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얼어있어! 더 넣어. 됐어. 됐어. 요새 요리에 맡결력시야? 제2의 백종원이랄꺼야. 골고루 사진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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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sn't influence. 맛있어. 골고루 사진내라. 골고루 사진내라. 계방이 있네? 아 이거? 응 와 냄새 좋아 근데 이따가 밥 볶아줄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내가 고기 얇은 거 살게 잘한 거 같아 맛있어? 한번 먹어볼래 먹어봤어?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? 잘 돼있어 그치? 소스도 잘 돼있고 얼마였지 이거? 한 팩에? 7천? 거의 8천원이었지 7천 6백원인가? 싸고 좋은 거 같아 광고가 또 광고가 또 아니네 내 돈 내산인디 싸움을 싸먹고 싸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방송국의 맛이야 맛있지? 한국의 맛이야 얘네들 왜 이렇게 맛있냐? 제주도 생각난다 진짜 한치수리치기 맛있었는데 먹방 유튜버 다 됐죠? 밥도 다 됐다 배추가 진짜 달다 밥도 다 됐다 밥도 다 됐다 이거 사기 잘 했다 그거 내가 이거 사다 그랬잖아 삼겹살로 했으면 굽는 시간 때문에 오래 걸렸어 맛있다 밥 먹는 거 같네 밥 먹는 거 같네 술 먹는데 밥 먹는 거 같아? 응 천천히 먹어야지 식사 식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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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뜨거워 먹을까? 먹을까? 응 그쵸? 밥 볶을게 맛있어 먹으니까 또 제이로 가고싶네 갈 거잖아 좀 따뜻해지면 당장 가고싶어 한잔하네? 아 아 이런 부분이 맛있어 다리랑 몸통이랑 연결되어 있네 그 부분 아니야? 다리 끝에 응 배추 싸먹는 게 제일 맛있다 배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먹자 양이 얼마 안 되네 이게 각보다 밥 볶아오면 되지 그치? 배추가 제일 맛있지? 그치? 배추가 제일 맛있지? 그치? 배추가 제일 맛있지? 맛있다 배추 맛있다 달어 좀 파악했어 실반떼먹는 거 비슷한 거 같은데 그치? 실반떼도 뭐라고 먹지? 두부김치 두부김치 전에도 이거 뭐 하지 않았나? 이거? 오삼벌고기? 응 안 했나? 은하랑 했죠? 은하래 제조가서 이거나 팔까? 이거 장사나 할까? 이거 장사나 할까? 이거 마운가? 어 안 돼 망해 맛있는 집에 하도 많아서 응 이거 돼지도 고기였지 아까? 흑돼지였지? 흑돼지였지? 응 왜? 제조 내려가가지고 진짜 이거나 했다 우리도 제주도가 원래 한치가 유명해? 응 그럼 우리도 한치에다가 흑흑흑 태근식당 아니야? 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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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다 볶고 올까? 한 번만 더 싸먹고? 응 너 맛있다 진짜 맛있어 한 잔 없어 나 왜? 나 냉장고에 있어 오빠 냉장고에 있어 아 싫어 아깠어 흑흑 흑 안가워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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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알기로 옛날엔 소주가 지금처럼 막 잘 섞여있는게 아니었대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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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닐 수도 있는데 옛날에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한 번 더 싸먹고 흑 흑 흑 흑 그냥 두개 살걸 그랬나봐 흑 먹수면 싸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맛있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Gods 흑 gesch 물 흑 흑 흑 흑 죽 abusive 어묵이 잘 어울린다 그럼 나 봐봐 첫치 됐어? 이 정도? 물이 많이 생겼냐? 이제 할래 우리도 요새 소질이 나 쟤 이게 100조 원이 되겠다며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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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김가루 이거 김가루가 아니야? 없어 김가루 김자맛 그게 그거야 이게 김자맛 갈던데 휘휘휘휘 여기 뜨거운 코 짧아버렸으면 맛있었겠다 나 지금도 만족해 나쁘질 않아 응 뭔가 부족함이 있어 항상 현미밥을 먹으면? 응 나 국밥 시켜먹을 때도 그냥 현미밥을 먹잖아 확실히 쌀밥을 먹는 게 맛있지 훨씬 맛있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김치 흠 흠 흠 김치 얹어서 먹어야지 근데 김치가 되게 맛있게 잘 됐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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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 먹는 거 따라가나봐 진짜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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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이렇게 많이 먹어놓고? 버려 흠 진짜 남겨놨다가 이도 좀 뭐 남겨놨다가 이도 좀 흠 뭐 남겨놨다 이도 줘 이도 차려줘야지 이도 뭐 남은 거 먹는 거냐? 흠 흠 흠 흠 맛있어 근데 진짜 조금씩 조금씩 먹을 거야 아니기야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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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면서 그래? 왜 이렇게 크게 쉬어? 자기는 뭐 작게 쉬는 사람 아니야? 난 작게 쉬어 난 신경 써서 쉬는데 같이 못살겠네 진짜 그거 몰라? 뭐? 음식 남기면 죽어서 한 번에 다 먹어야 된다고 알아 비벼주는 거야 비벼준대 난 그 얘기 맨날 했는데 맛있을 때? 아니 이거 영상 찍는 거 아니야? 어우 맨라 2차 시작해볼까? 응 씌우자 좀 씌워먹고 맛있어 처음 먹어봐 맛있네 맛있어 응 이쪽으로 놀 거야 이거 누가 다 먹었어요? 이거 많은 거? 이거 체리? 응 이거 내가 먹었는데 다 이쪽으로 다 먹었어요? 네 아빠는 쌀과자 아빠는 쌀과자 엄마는 늦게서 먹어야지 응 어때? 아빠는 쌀과자 위에 쌀과자 위에 응 맛있다 맛있다 오늘 올려보겠습니다 아니야 그거 새우 나온 맛이야 맛있다 맛있다 응? 어?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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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아니네 자기가 먹네 아빠 만두 입에 넣어주세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쇼 응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쇼 김비도 널 체포한다 촥촥 합시다 땅 땅 땅